아니 그런 놈의 이거 한 번쯤에 이렇게 거래를 하자고 그래갖고 아이고 우다할 거 보이지도 않는구만 여기인가? 저기요! 예! 그 직거래 하러 왔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! 급하신 거 같아가지고 가입시다 아유 근데 사장님 집에 이런 곳이 엄청 많네 어디 뭐 박물관이에요? 아이고 엄마 우리 성공하셨구만 집에 장난감도 이렇게 많고 아유 이거 찾으신 거 맞죠? 역산 파고스트 이게 딱 이게 아직 딱 물건이 내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는데 여기다 찾네 이거를 아 이거 저도 주국에다 떼우느라고 아 근데 그렇게 싸게 팔아도 돼요 근데 아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니까 싸게 드려야지 아 그럼 뭐 물건은 어디서 확인해볼까요 그럼 그냥 이제 물건 이제 제가 물건 확인한 방이 있는데 여기가 스튜디오로도 좀 쓰이고 확인한 방이도 괜찮죠? 아따 엄마 야 그럼 저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아따 근데 뭐 확인을 여기서 하라 그러노 해가 하니까 좋기는 한데 물건 한 번 확인은 해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볼까 아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게 또 쉽게 찾을 게 또 매가리가 좀 빠지는 거 같은데 야 야 야 야 이게 왜 야 이게 아따 예수꺼 아따 왜 야 이거 뭐다니냐 사장님 사장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